다 같이 죽고 싶지 않으시면은 사망이다 걸렸어 야 진짜 다 같이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풀어 진짜 다 같이 죽고 싶지 않으면 풀어 얘기했어 진짜 다 같이 죽어 나도 걸렸어 4 3 2 1 됐어 살려주세요 내가 설치한거야 내가 당하네 그걸 왜 거기다 설치를 해 둘 다 밟아서 진주 빼가려고 아 내 진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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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간적으로 진짜 100개는 남겨주시지 진짜 야 할 줄 없죠 저희는 뭘 말할까 내 진주 복구했다 아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숙축합니다 솔직히 룬형은 줄만한데 사망이가 빼간건 좀 그렇다 너는 한게 뭐야 나? 없지 그쪽은 한게 뭔데요 나는 재밌겠잖아 뭘 재밌어 뭘 사실 재밌었는데 왜 아 인정합니다 네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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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좀 풀어주고 가면 아니 이제 인간적으로 우리 공룡 좀 공룡들이 너무 많아 하하하하 팝시다 우리 공룡 공룡 공룡들 때문에 껴 파는거 어때 따는 짐에 진주로 안 돼 안 돼 안 돼? 공룡 공룡 그래도 갖고 있어야 돼 좀 약간 그런거 해놨으면 좋겠어 자동차처럼 차고들 만들어서 하나씩 갖다 넣어놨으면 좋겠어 딱 그 필요할 때 딱 빼고 그치? 뭐야 전투소리가 일어났는데 나 기절해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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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 내가 피라냐 피라냐 괜찮아 아이팩 5파 우리 왕왕이가 싸워야됐던데 왜 안 싸우지 팩시브드에 있구나 피라냐 진짜 안 죽네 됐다 그 개구리 진짜 약하다 뒤에 한마리 더 있다 뒤에 한마리 더 있다 아 그러네 아이 배고파 실제로? 아니 어 그러네 나도 그러네 그 집 앞에다는 공룡들 좀 뺍시다 진짜 끼니까 뭐야 이거 우리집 공룡 아니잖아 뭐야 이거 우리집 공룡 아니잖아 아 렉 걸렸다 야생공룡 아야 야생공룡? 어 야생공룡이야 됐다 어 거기를 안 구워놨네 아하 무기 갖고와 있게 나무 네끼야 이게 나 조만간 쓰러질거 같네 됐다 잘했어 뽀삐야 아유 착하다 우리 뽀삐 우리 뽀삐 착한 김에 다이어트도 아유 다이어트도 해야지 좀 또 고기 빼가지 응 주인 잘못 만났어 한개도 안주고 빼왔어 여보세요 캠프파이어 아무나 안해놨어 왜 나무 찾고있어 나무 어? 나무? 어디다 내 템을 놔두고 죽지 왜 죽어? 배고파서 이제 곧 일단 갈거 같거든 잠깐만 그러긴 뭐야 그냥 꿔 구종뭐야? 어 어 아니 잠깐만 내가 꿔줄게 집안으로 와봐 집안으로 와 나 이미 집안이야 일단 혹시 모르니까 템들 다 놓고있어 집안에 왜 나무가 하나도 없지? 그러게 아 맞다 그릴도 만들수도 있는데 그릴도 생겼던보니까 그릴? 바베큐 파티가 어 그러니까 바베큐 파티 아 진짜? 어 와 주말 삼겹살인데 완전 나무 좀 넣어줄게 그거 나무 좀 먹어 어 오케이 동굴에는 뭐 없나? 동굴 동굴 추가되지 않았을까? 뭐야 뭐야 뭐가 뭐가 나 후그레치는데 아 뭐야 아 얘는 뭐있드나 퉁퉁이었나? 탕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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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에도 탕탕이 있었지 않았어? 걘 탕탕이 안킬러 안킬러 어 어 탕탕이 뭐야 왜왜왜 구른다 구른다 뭐? 구른다 뭘 굴러? 봐봐 탕탕이 뭐야 뭐야 어떻게 한거야 어떻게 한거야 와 저런 탕탕이 야 대박 야 어떻게 한거야 어떻게 한거야 라머스 갱갑니다 와 어떻게 구른거야 라머스는 라머스 아 근데 구르기 생기긴 했다 아니 근데 내가 했을때는 안굴렀었는데 스페이스 누르면은 굴러? 아니 이거 오른쪽 마우스 아 어쩐지 다 놀라봤는데 안굴르더라고 근데 형 나 구르 죽겠다 이제 고기 먹어 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사람도 같이 구르는거 아니야 머리 깨지겠네 하하하하 아 중간에 멈추는 버튼이 없네 한 번 가네 무조건 아 그 와중에 똥 느는거 빠졌어 어우 개 웃기네 어우 느려 이런것도 있었구나 야 누가 지푸라기하고 나무조 구야봐 맘모스 타고 지푸라기하고 나무? 보수공사 좀 해야겠다 보수공사? 응 왜? 저기 울타리 울타리 너무 뚫려있는거 같아서 아 돌면 스테미럭 같긴 아 그래? 맘모스 타고 갔다올게 드림 아니 이것들이 아 됐다 아 맘모스 뛰는거 왜이래? 맘모스 왜? 어? 나 왜이렇게 배고파 쌩 뜯어먹어야지 아 맘모스 38레벨 엉덩이가 웨시콕인데? 찰져? 어 엄청 찰져 얜 어떻게 밖으로 나가지? 누구? 응 아 집안에 공룡 아 그 옆에 있는 큰 문 있잖아 한 문 한 개 있잖아 공룡문 아 저기구나 포코 말고 어 와 무슨 나무가 두 번만에 89개가 캐지냐 이거 햇불 들고 구르면 탑블레이드 될라나? 어 진짜 그 아이디어 좋다 매력있는게 많았네 실험해봐야겠다 실험해봐야겠다 아 햇불 들고 구르는거지 지금 햇불 들고 구르는거지 지금 햇불 들고 구르는거지 지금 어 개 웃기네 아 개귀여워 진짜 어 매력덩어리구만 진짜 매력덩어리인데 진짜야 아 자 아마 이제 올해만에 보시는 분들은 정말 재밌으실거에요 게임이 정말 많이 바뀌어가지고 유튜브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방송까지 와주셔서 어 유튜브로 오시는 분들이 있구나 거의 이제 아크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 그치 나무.. 아 맞다 나무 안갖고 나무수한테 있다 흠 아 사방이는 그거 탕탕에 타고 돌좀 돌좀 캐와 알겠어 어디있어? 저 앞에 있어 왼쪽에 왼쪽에 무슨 아닌데? 들어오고 안돼 얘 저거 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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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가면 있잖아 앞에 철옷에 글씨 안보이냐 인마 아 여기있구나 나무 몇번째에 넣었습니까? 저.. 제일 왼쪽 가니까 여기 나무가 여기 맞아 나무 하나도 없는데? 낑겼어 어 이제 그냥 채워놔야돼 거기 아 모른다 다 쓴거지 여기 방향 전환이 안되네 어 흠 사망아 너 스타좀 하냐 스타 스타? 응 왜? 나 스타1 해 스타1 왜? 아 우리끼리 3대3만 해보려고 3대3? 어 스타 05 스타2 한번 합시다 스타2라던지 스타1라던지 빨 무같은거 있다그러니까 오늘 한번 합시다 할 수 있겠어? 다들 실력 되시겠어? 넌 이길거 같아 여보세요 노바일사구이 아세요? 넌 이길거 노바일사구이 아시냐고 그거만 대답해봐 노바일사구이 알지 내가 그 랭커 내가 전국 랭커 8이었어요 둘이 한번 해보세요 노바랑 노바랑 스타랑은 다르지 않습니까? 하 뭐야 이 개미가 또 결국 전략게임 파면 잘하는 사람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또 한번 해야겠구만 또 또 내가 또 콜오브 듀티처럼 또 한번 찍어 눌러줘야겠구만 그 총게임이랑 머리쓰는건 다른거야 오후니 다른게임이지 총이 더 머리 잘써야되지 아냐아냐 총은 순발력이고 전략은 그냥 저리지 어 그렇지 총은 그 순간적인 판단력이 중요하지 어 브루두아에서 접으신 분은 조용히 하세요 그 브루두아 접은 사람한테 지면 어떡하지? 야 그거는 이제 의외로 그런걸수도 있어 아니 왜 여기서 이렇게 하지? 와 황당하다 에서 이렇게 질순 있어 진짜 조그들이랑 상대하면은 정말 히드라 저그대 저그전에 히드라 뽑아와 둘 다 이기자실이 있다는거 아닙니까? 지금 서로를 뭐 이길 수 있다 뭐 이건거 같은데 4개 한번 거시죠 뭐 스타만 합시다 했다 저녁에 툴 툴으라던지 오케이 머리쓰는게임 아 저 머리쓰는게임 잘 못해요 근데 형 게임 잘하는거 있어?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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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 형 게임 잘하는 소리 한번도 못들어갔어 게임할 뭐 BJ가 컨셉 아닙니까? 나 컨셉이 아니고 사실이지 아 그래 아니 그 코마 한글화 되셨는데 못계신 분 조용하세요 사망님 코마요? 소마요 아 그래 소마 게임이름도 모르는데 뭐 그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 소마나 코마나 그거 코마는 같은 시간 같은 또 일주일 간격으로 나왔던 게임 아니에요 소마는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? 그리고 소마는 소마는 일단 제가 싫어하는 게임입니다 길찾는 게임 그러니까 내가 제 사망이가 소마를 하고싶다 그래가지고 아이디를 빌려줬거든 스팀을 응 근데 너무 못해 한글화가 돼가지고 지가 한다더니 무조건 할 수 있대 너 어려워서 못하는데 할 수 있어 있어 할 수 있어 형 막 그래서 빌려줬더니 걔 하루만에 잡았어 스펠런키 스펠런키 엔딩 보고 오세요 알겠습니까? 슈퍼미트보이랑 스펠런키는 그냥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? 예? 그냥 그 말이야 쉽지 한번 깨보실래요 나중에? 아주 쉬 아주 쉬울 것 같아 예? 쉬 쉬울 것 같다고요? 아주 쉽지 않을까 어휴 어휴 어휴가 없네 어 해보실래요? 나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 우리가 스타팀 만들어서 팀전 한번 나가고싶어 어디가 아 닉으로? 어 무한도전처럼 하하하하 존나 암 걸릴 것 같지 않냐 영상 하나도 못 올릴걸 아마 우리 동네 옛 재능처럼 어 진짜 우리 동네 옛 재능처럼 연습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게임은 아예 또 가끔 방송은 봐요 응 근데 그 다른 선수 영입해도 갑니까? 프로게이머들 아니 그딴거 없고 우리 셋이서 가는거지 무한도전 한다니까 그게 가능해? 재미는 있겠다 응 아니면 4대사 나갔는데 한 명 고수 끼는거지 어 무한도전도 꼭 그러잖아 뭐 하이테도 한 명 전문가가 불러가지고 아 얘 선생님 와서 배우잖아 진짜 우리는 프로게이머 섭외해서 해야 선생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까 아니면 형이 리그를 개최해 우리가 참여해 미치 우리 참가하려고 씨 우리 예선에서 다 떨어지고 다른 경기 다 중계하는거야? 개체츠 개체츠 해설로 바로 참가는거지 패배하면 아 예 경기하고 왔습니다 아니지 해설과 게임을 동시에 하는거지 그냥 아 개 끔찍 어 뭐야 방금 뭐 메가로돈 뭐 떴는데 방금 오늘 나 못 봤는데 재미는 있겠다 방금 노란색 노란색 메세지로 무슨 메가로돈한테 뭐 죽었다고 떴는데 방금 노란색 메세지로 우리가 죽인거야 아 그래 빨간색 우리가 죽은거지 빨간색 우리가 죽은거고 아 낑겼잖아 맘모스님 여보세요 됐지 오케이 그걸로 나무 캐러 온거야? 아니 나 돌 캐러 왔는데 해봐 돌? 알겠어 여기 앞에 돌이 있네 와 개쩐다 이거 안 캐지지 않나 이렇게 이렇게 퉁 두방이네 와 저거 저거 완전 철태네 철태 야 한 대마저 두개 올라간다 바로 아니 역사인물중에 누가 철태마저 죽었더라 조만문 갑자기 생각나네 철태가 있었어? 한국에 당연히 있었지 정말? 아 맞다 정몽주가 그렇게 죽었구나 맞다 맞다 아 미안해요 여러분들 역사 안 알고 싶었는데 제가 또 하나 물어봐가지고 최근에 제가 재밌게 본 드라마 있잖아 저거 뭐야 그거 뭐? 나르샤? 장난스러운 키스? 뭔 소리야 사격 사격 나오는거 했었는데 마무리가지고 요 근래 재밌게 본거 내리막길에서 개잘 골라 집에 단수로 정도전 그래 정도전 아 정도전 그게 무슨 근래야 육룡이 나면서 얘기한 줄 알았네 근래 아니야 근래? 아유 그건 좀 그렇지 약할 때 얘기지 그거 우리집 어디야 여기야? 어 근데 왜? 아니 그냥 응 대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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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룡이 나면서 나 안 보고 개편하겠다 저거 개편해 뭐라고? 육룡이 나면서 재밌냐고 여보세요 잠깐만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문이 잠깐 잘 안들어가져요 마모스 원래 못들어와 거기 어떻게 해요 물로해서 그냥 들어오면 돼 광가로 안 됐어요 베이모스 문 나올 때까지는 아직 큰애들 못가 형 이거 어떻게 들어가? 너는 반대로 돌아와야지 또 싸제끼네 육룡이 나면서 재밌어 아 정말? 어어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와 어떻게 마모스위드냐 불에서 못 구르는구나 아 그래? 얜 물이 더 빠른 것 같기도 하다 물에서 야 수영 잘하더라 걔 그니까? 어 수영 진짜 빨라 그거 생긴게 약간 물방개야 약간 물방개처럼 생겼어 야 이거 가솔린 되게 오래가네 뭐야 이거 집 앞에 그 우리 집 앞에 돌 좀 부수면 안됩니까? 이거 안 부서집니까? 맞아 이거 뭐야 이거 안 부러지는 돌이야 이거 아 정말? 아 집은 왜 이런데 지어나셨어 그러면 공사를 좀 하세요 다음에 이렇게 숨겨놓으려고 했지 입구를 나는 계단 계단을 아 우리 입구를 숨기려고 변명은 원래 저 오른쪽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럼 많이 안되더라고 아니 근데 숨겨서 뭐야 어차피 집을 숨기는게 아닌데 입구를 숨겨놓으면 되니까 입구를 두개잖아 뒤치게 날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눈양이 더 절약한거 같네 그걸 모르겠나 아 집 딱 돌면 딱 문이 나오지 여기 여기서 집을 하나 더 할거야 에이 이 문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어 너 무슨 소리야 또 왜 또 맞네 맞아 내가 그럼 오늘 어떻게 들어가야 돼 잠깐만 잠깐만 아이 왜 닫으세요 코 박았잖아 돌 넣어놨어? 야 내가 나무는 정말 많이 넣어놓는다 내가 아 돌? 돌을 안 옮겼네 돌 옮겨 빨리 아 고찮아 밥 주세요 일단 밥 세팅 해놓으세요 배고프고 저기 있잖아 저 뒤에 우리 이거 노동하고 뭐하지? 노동하고? 스타하자 스타하자 스타? 하이크 뽑을거 다 뽑았잖아 야야 이 정도면 많이 잘 뽑은거 같아 아 그래 그래 이 정도면 많이 뽑았어 이 정도면 괜찮은거 같아 오랜만에 과거로 해계한 느낌이야 그래 아까 아까 소드마스터쯤 명장면이었지 하하하하 그거 당한 다음에 사망이가 야 이 뭐라 그랬지? 야 이거들아 진짜 어 개 진짜 개 씁쓸했을거 같아 진짜 형도 두 명한테 배신을 당하다니 어딜 옮겨드지? 거기 중앙에 중앙에 그 상자 왜 또 안 열려보니 여보세요 지금 렉이야 지금 렉 안에 걸렸네 야 이 쓰레기 야 이 쓰레기들아 그랬구나 아 그래 아 그랬나? 아 말이 좀 심했다 너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하하하 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형들한테 그렇게 대답 얘기를 해 와 어이가 없네 저 당한 사람은 누군데 그럴 수 있는거 아니니까 흥분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흥분 이제 안하니까 이제 사과하세요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때리고 싶지 아닙니다 잘못한건 잘못한거기 때문에 예예예 어우 착해졌죠 뭐 이런건 사과해야지 논란이 될 수 있잖아 흐흐흫 아이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소년시대 그거 다시 올려도 됩니까?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 예예 하 진짜 방심을 못하겠다 흐흐흫 치고 나오는 타임이 거의 깜빡이 없다 진짜 원래 인생은 순발력이지 어 우리 스타2 밀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밀리하고 오자 아 뭐야 컴퓨터 까기하자고? 아 우리끼리? 어 우리 일대일대일 하자 일대일대일 셋이서? 일대일대일? 어 일대일대일 그 제일 먼저 죽는사람이 야야야야 일단 한번 우리들 우리들 서로의 실력을 한번 확인해봅시다 그래그래 우리 서로 실력을 한번 확인해봅시다 얼마나 얼마나 우리가 노답인지 어 누가 제일 노답인가 서열을 한번 정해봅시다 그래그래그래 그럼 오늘 스타2로 내일 다음주 아크 서열 한번 정해보는거 어때요? 아니 무슨 소리야 또 아 그러면 또 형님 형님 하라고? 하하 아이고 성님 소리 듣고싶어? 아 예 아니 그거보다 마무리형을 더 괴롭히고싶어 근데 나 낑겼어 살려주라 어디서 낑겼는데 나 여기 파는데 아유 그것도 못하시는 분이 무슨 탈을 하신다고 살려주세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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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꼈어? 여기에 꼈다고? 여기여기여기 어떻게 여기에 낑일 수가 있어? 올라가봐 아 여기에 아 싫어 싫어 이렇게 했더니 끼더라고 바로 또 꼈지 너 아 또 꼈어 하하하하 이거 어떻게 할거야 이거 어떻게 풀어줘? 아 기절해서 이거 끌고나오는거야? 아닌데 원래 기절했다고 내 페토리 없었는데 그러네 나 어디갔지? 근데 나는 궁금한게 있는데 여기다가